안녕하세요. 가자 캠핑입니다. 오늘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일러를 하나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이 트레일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럭 캠퍼, 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트럭 캠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1톤 트럭 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많은 트레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트레일러는 적재함 크기가 3,10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1톤 트럭 중에서는 가장 긴 그런 적재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트레일러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트레일러 소개를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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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